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 이해 안 가 계속 걸려 이거 한 명씩 하는거에요? 그냥 뒤쪽으로 있어요 몇번 친거였는지 화가 난거에요 얘가 생각보다 너무 커 시작했어 자 준비자자 여러분 어디가요? 왜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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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핑해야지 우고 지금 우리가 문을 할 때가 아니라 팝핑 안나면돼요 그럼 찐이! 그럼 지금까지! 언니야? 갑자기? 찐그더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Yeah! Happy birthday, Hissa! Merry Christmas to all!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이렇게 끝난다고? This is art! Yeah! Come back! 다음 시상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크릿 넘버, 트렌드 제조상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레아 언니입니다! 레아! Yeah! Thank you! 언니, 언니다! I'm Trend! You're Trend! Amazing! 트렌드 제조상이 도대체 뭘까요? Company, okay? Company, okay? 모두가 다 언니지 Many, many, each, you know 위사람은 시크릿 넘버 내에서 English, okay? 갈까? 말까? 말까? 아, UN어! 나는 UN어 짤들을 만들어낸 부모 인정에 리사람을 인정 드립니다 잘 보아주셨네요 그렇다 코미디언이죠, 저희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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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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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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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상입니다 아직 아니야 주인공은 바로바로 기타 스타라 댄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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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보여줘 어, 오, 지 아니 이거지 이거 시작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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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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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면 위사람은 시크릿 넘버의 메인 댄스이자 인도네시아의 국민 요정으로서 글로벌 팬들의 몸과 마음을 댄스하게 만든 공로를 인정해 이 상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멋있네요 이거 왜 나오지? 정말 너무 예뻐요 예 use крюט 감사합니다 천사님 961 Hero ON 그래서 이제 춤을 보여주고 진짜 친구 진짜 frei 진짜 bravo 진짜 bravo 신혼두우 저희 끝까지 춤춰요 수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크릿넘버 데니스입니다. 저희 시크릿넘버 팬 여러분들과 멤버들과 가족과 다 행복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여러분들께 저희 시크릿넘버 2021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무해. 저희 새해 복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넘버의 디타입니다. 2021년에는 해보고 싶은 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크릿넘버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Selamat tahun 바로 2021. Semoga 그 depannya kita bisa menciptakan lebih banyak lagi kenangan-kenangan 인간을 함께합니다. Kita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크릿넘버의 지니입니다. 2020년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거 같아요. 올해는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경험도 쌓고, 많은 걸 배운 한 해가 된 것 같은데요. 2021년에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또 발전하는 지니가 되겠습니다. 약속! Happy New Year, guys! 안녕하세요. 시크릿넘버 수담입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끼고 다니셔야 해요. 아시겠죠? 저희 시크릿넘버도 2021년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많이 받으세요. May be my girlfriend for 10 seconds. 너무 많은 분들이 be my girlfriend for 10 seconds 이렇게 해주신데, 10초 동안 여자친구가 되어달래요. 나? 돌아가면서 여자친짜를 만들어주세요. 진짜? 상영씩? 그러면 여자친구가 되어달래요. 레아 언니부터? 레아 잠깐만 잠시만요 레아, 레아, 조 레시아, 레시아, 레시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걸 먼저 보여줘 Be my girlfriend for 10 seconds So I made all of our members become your girlfriend for 10 seconds So here we go From 레아 Here we go 레아, girlfriend, 레아, girlfriend 레아, girlfriend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작 시작 자, 9 아니 제가 갈게요 자, start Start 뭐 어디가? 제가 Ready, action Go 남자친구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런거? 잘한다 내겨졌어요 대박이네요 나 어떡하죠? 생각나는게 없어 근데 그거 생각나는게 너무 신기해 나 뭐해 나 뭐해 사랑해 어머머 어머머 왜 20초까지 해 어머머 어머머 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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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how she's gonna follow that 언니들이 이런거 잘한다 생각나는게 그거 밖에 없었어 나는 뭐해 언니가 시카잖아 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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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해 왜? 그렇게 왔어요? 아 나 못해 10초 10초 할 수 있데요 아니 상하였어 하이 I'm here 대박 데이트 왔어 데이트 아 이제 만난거야? 시나리오까지 있어 헤어지자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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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다가 헤어진네 헤어졌어? 헤어졌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자 진실이 아 이거는 English version으로 해줘 베입으로 헤abel forced 헤이 베이버로 해줘 moonlight ago 진실이 내가 받았어! 진실로 살게 진실이 쏜다 마지막! 자기야 전화 왜 안받았어? 여자친구가 몇번을 전화했는데 지금 안받고 동압방 핸드폰으로 제가 여자에게 다행인거 같아요 왜냐면 수감이가 제가 남자끼면 저를 사귈거였거든요 이거 방금 저한테 레아 언니가 저한테 러시아 러시아